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약초버섯TV입니다. 제가 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또 꽃향기와 벌들 꿀 따는 전쟁 정말 이 아카시아꽃이 산과 산을 덮었습니다. 제가 가는 길이 없을 정도로 이 산천이 다 아카시아꽃으로 덮여서 너무 예쁩니다. 향도 너무 좋고 코로는 향이 너무 좋고 귀로는 벌들의 꿀 따는 전쟁 아카시아꽃은 꽃들의 잔치 너무 예쁩니다. 오늘따라 하늘은 또 유난히 푸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꽃이 너무 예뻐서 아카시아꽃이 너무 예쁘고 향기가 좋아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